휠 베이스가 50mm가 소렌토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실내 공간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소렌토 쪽이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치 자료로 확인해 보니 예상보다 실내 공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그룹입니다. 채널의 컨셉처럼 감이 아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제 채널의 존재의 이유죠. 대한민국 SV 시장의 주인공인 두대의 SV가 올해 모두 출시가 된 상황입니다. 올해 초에 먼저 소렌토가 출시가 되었고요. 산타페는 지난달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대폭 높여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3세대 플랫폼까지 새롭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렌토와 대등한 상품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분이 중의 하나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겠지만 산타페 사야 됩니까? 아니면 소렌토 사야 하나요? 누구나 충분히 고민하고 가장 많은 차량 중에서 하나겠죠?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질문인데 그동안 가장 많이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사실 이 두 차량 간에 대답을 드리기에 굉장히 힘든 차량이었습니다. 동일한 엔진이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디자인 취향에 따라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채널의 성격상 이건 그냥 감으로 사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차량의 선택 포인트를 제가 세부적으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죠? 하지만 결정은 현명하신 구독자님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알려드릴까요?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먼저 보신다면 그럼 선택이 훨씬 쉬워지겠죠? 첫번째는 두 차량의 엔진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산타페와 소렌토는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을 제공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두 눈을 크게 뜨시고 비교하는 항목이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 부분인데요. 두 차량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단 1마력의 차이도 없으니 이 부분은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엔진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소렌토의 경우 최근 하이브리드 판매가 재개되었죠. 하이브리드 엔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약하셔도 바로 구매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하반기에는 산타페도 하이브리드 엔진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께 꼭 시승까지 해보시고 구입하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기아비를 포함한 주행 질감에 있어서 두 차량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아마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서요. 기회가 된다면 시승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더 작고 더 가벼운 산타페가 더 큰 차량인 소렌토보다도 연비에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어라? 소렌토의 연비가 더 좋다고요? 역시 이래서 완전히 신차인 소렌토가 최저가 되어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두 차량을 모두 주행해보시면 주행 질감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두 차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부의 디자인도 있겠지만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휠 베이스 길이에 대한 차이점과 그에 따른 서스펜션, 기어비의 세팅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 현대차 그룹에서 소렌토와 산타페 두 차량 간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분리한 것 같습니다. 휠 베이스는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넓을수록 실내 공간이 커진다는 점은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이제는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동 성능은 정반대인데요. 패밀리가 이용하는 중형 SUV에서 무슨 운동 성능이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아빠들은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주행 질감을 선호하게 됩니다. 소렌토와 산타페의 휠 베이스 차이는 50mm, 즉 5cm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짧은 산타페가 소렌토보다는 좀 더 경쾌한 느낌의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휠 베이스 길이가 2800mm가 넘어가게 되면 물리적인 관점에서 짜릿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기 힘들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소렌토와 산타페의 주행 질감에서는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휠 베이스의 차이점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차량 간의 휠 베이스나 기어비, 서스펜서의 차이로 주행 질감의 방향성은 서로 조금씩 다르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결과가 연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제 생각이지만 소렌토가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항속형 성격의 차량이라면 산타페는 좀 더 경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경쾌하다는 건 좀 더 반응 속도에 있어서도 좀 더 반응이 빠르겠죠. 산타페는 크게 있어서도 소렌토보다 조금 더 작은 차량이죠. 공차 중량에 있어서도 20km가 더 가볍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비는 그렇다면 당연히 더 좋아야 하는데요. 소렌토가 더 우세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모르고 보신다면 아마도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 풀체인지인 소렌토가 더욱 좋은 차량이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분을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의 비교 기능을 통해서 두 차량을 비교한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지원을 비교해 볼까요? 엔진과 변속기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또한 연료, 배기량, 구동 방식도 완전히 동일하죠. 하지만 차량의 외관 사이즈의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 폭에 해당되는 점포, 높이에 해당되는 점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전장에 있어서 25mm, 점포가 완전히 동일하고요. 점거는 10mm가 더 큰 차량입니다. 소렌토가 더 크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외부 사이즈가 더 크지만 만약에 동일한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면 외부 사이즈가 더 커서 좋은 점이 별로 없겠죠. 아니야 난 그래도 큰 차량을 좋아해. 이런 분들이라면 예외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실내 공간이 더 큰 것이 좋은 것입니다. 축강거리 즉 휠 베이스인데요. 앞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50mm가 소렌토 쪽이 더 큽니다. 공차 중량이 있어서도 더 큰 차량인 소렌토가 20kg가 더 무겁습니다. 기름 안방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연비는 무척 중요한 기준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복합연비에서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리터당 0.1kg를 더 많이 갑니다. 시내 원비는 좀 더 가벼운 산타페가 0.1kg를 더 가게 되어있구요. 고속도로에서는 차이가 제법 있는데요. 더 큰 차량인 소렌토가 리터당 0.5kg를 더 갑니다. 차이가 제법 크죠. 만약 내가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항속주행을 하시는 편이라면 소렌토가 분명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좀 달리는 것도 즐겨야겠구요.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즐기고 싶다면 산타페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차량 모두 태생적으로 정고가 높은 SUV라서 달리기 위한 차량은 아니죠. 두 차량 간에서 비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공간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경쟁 차량보다 우리 차가 훨씬 넓어요. 아니요. 아니요.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물론 산타페죠. 아닙니다. SUV는 소렌토에요.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영업사원의 감에 의해서 노하우에서 알려주지만 실내 공간은 꼭 수치 자료로 비교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제조사의 공식 자료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취합했습니다. 7월 기준 공식 자료의 수치입니다. 외관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실내 공간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매에 논의돼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시죠. 자동차에서는 거주성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수치들이 있습니다. 레그룸, 숄더룸, 힙룸, 헤드룸 여러가지 수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수치는 다리의 여유 공간을 나타내는 레그룸입니다. 레그룸은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같은 회사에서 만든 자료라서 동일하다는 전제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은 바로 일렬이죠. 일렬 공간은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12mm가 더 여유롭습니다. 그럼 12mm 정도가 더 큰데 이 부분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의 차이인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12mm면 겨우 1cm가 조금 넘는데요. 참 애매한 차이입니다. 느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수치상 살짝 크다. 이 정도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열 공간의 경우 예상의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수치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동일하네요. 참고로 중형 SUV의 경우 1열과 2열 시트를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딩 기능을 제공하죠. 따라서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1열과 2열을 합산하게 된다면 소렌토가 12mm가 더 크긴 하지만 이 부분이 체감할 정도로 큰 차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론적으로 3열 공간의 차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3열 레고룸은 소렌토가 6mm가 더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형급 SUV 3열 공간은 사실 형식상에 가까운 공간이죠. 심지어는 대형 SUV도 3열 공간은 분명히 불편합니다. 어린 자녀가 아니라면 마트와 같이 가까운 곳을 잠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6mm의 차이라면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산타페와 소렌토의 실내 공간의 핵심인 1열, 2열, 3열까지 레고룸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좀 놀라운데요. 이유는 1열과 3열에서 12mm와 6mm가 더 컸지만 이 부분을 두 개를 합산해보면 2cm가 안되는 18mm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mm의 차이라면 넉넉하게 잡아서 2cm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량의 실내 공간이 최소 3m가 넘어가죠. 여기에 10%면 30cm가 될 것 같고요. 1%면 3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2cm 미만이라면 1%도 안되는 0.7 정도의 아주 작은 차이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두 차량 간의 실내 차이는 예상보다 굉장히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상시 4인 이상이 탑승하고 3열을 이용하는 경우에 차이를 좀 느낄 수 있겠지만 만약에 1열과 2열 공간만 중심으로 이용하는 4인 위주의 가족이라면 12mm 정도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공간이기도 하죠. 따라서 예상을 되었고 실내 공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에서 휠 베이스가 50mm가 소렌토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실내 공간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소렌토 쪽이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치자료로 확인해보니 예상보다 실내 공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1열부터 3열까지 합산한 실내 공간의 차이는 겨우 18mm입니다. 2cm가 안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연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1열, 2열, 3열 공간의 수치자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내 공간의 편의성 부분도 패밀리에게 무척 중요하죠. 또한 디자인도 감성적으로 중요합니다. 소음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경쟁 차량인 QM6를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비교해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